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제로 귀문이 안 열려요.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왔니? 왜 네가 귀문이 열려서 나를 만나러 왔느냐? 원래 팔자에는 귀문살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덤을 보러 왔는데 귀문이 열려서 왔어. 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왔어? 신명 테스트 했지? 흉가 갔다 왔지? 어떻게 귀문살이 열리는 사람이 의미 강한 장소에 갔을 때는 가고 하고 가.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 귀문관살이라는 말은 원래는 사주 철학에서 명략에서 쓰는 단어고 그냥 우리 같은 간신모들이 쓰는 말에서는 너는 귀문이 열렸어. 귀문살이 들었어. 귀문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문.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제로 귀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야 정상이야. 그리고 제가 예전 컨텐츠에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들 어떤 누구든 수호령이 있다. 누구든 내 윗대의 조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의 수호천사가 있다. 근데 그 수호천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애지간에서는 귀문이 열릴 수가 없어. 근데 가끔 점을 보는데 이렇게 딱 와서 앉는데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왔니? 왜 네가 귀문이 열려서 나를 만나러 왔느냐. 내가 이 말을 해요. 원래 팔자에는 귀문살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점을 보러 왔는데 귀문이 열려서 왔어. 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왔어? 신명 테스트 했지? 흉가 갔다 왔지?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신명 테스트 받은 거야. 어떤 무당이 기도 가는데 너도 와봐라 이래놓고 계룡산 갔는데 방울부채 자기 거 주더니 징장구 칠 테니까 너 한번 뛰어봐라. 졸지에 이제 신명 테스트 아닌 신명 테스트가 돼버려서 얘가 귀문이 열려서 온 거야. 자 귀문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일단 거의 인동살이 들어와 있어요. 생일이 138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귀문이 열릴 확률이 일단 더 올라가고 두 번째는 갑자기 파노를 했거나 산소를 건드렸거나 집에 안 좋게 가신 분이 있거나 상문을 심하게 타거나 진상문을 타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귀문이 예민하게 원래 귀문살이 있는 애들이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더 활짝 열려서 귀문이 잡기 이러한 것들이 연류가 되죠. 근데 그렇게 인동살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여기저기 너 무당이다 아니다 그럼 테스트해보자 어쩌자 해갖고 막 건드려놨어. 이 선생 저 선생 다 애를 건드려놓은 거야. 그렇게 되고 닫아놓지는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물록이 세다 보니까 흉가 체험. 나는 흉가 가서 구경하는 게 너무 좋아. 막 흥미롭죠. 그런데 가면 100% 따라 붙습니다. 귀문살이 열리는 사람이 음이 강한 장소에 갔을 때는 가고 하고 가. 그렇게 한 번 잘못 열리면 방치하면 안 돼. 한 달 안에 빨리 구타고 빨리 치유하고 귀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냅두면 이제 거의 조현병에 가깝게 찹신이 난지 내가 찹신인지 구분도 안 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 귀문살이 들어있는 사람은 인동살도 있고 원래 신과물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촉이 좋아. 예민해. 그래서 상문도 잘 타고 산소탈이 있거나 조상바람에 엄청 예민하게 센스티브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촛불 발언하고 무당한테 부적도 좀 지녀주고 잡기 막는 부적 조심하게 케어를 해요. 집중 케어. 자, 두 번째 원래는 4주 안에 살이 안 들었어. 귀문살이.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신받아라 아니다. 신받아라 아니다. 이러니까 테스트 한 번 해보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귀문이 확 열려놨어. 그래 놓고는 안 닫아. 닫을 때는 정말 제대로 굳해서 아무나 막 들어왔던 애들 다 법도대로 밥 먹이고 옷 해주고 한 다 풀어서 천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새우 젖을 찾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때 되면 무당되면 말문 터. 내가 알아.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내가 안 먹던 술을 먹고 내가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죽고 싶고 인생의 낙이었고 갑자기 내가 내가 아닌 모습 내 안에 이상한 그분이 나와. 그러면은 이미 귀문이 열린 거야. 빙의가 됐다는 것 자체의 증명은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꽃님들?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예민해. 감정의 기복. 상문. 산소탈. 조상바람. 의미 강한 장소에 갔냐에 딱딱딱딱 알러지 반응처럼 반응을 팍팍팍팍 나와. 나도 모르게.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괜찮아. 근데 강제로 테스트를 받아서 귀문을 강제로 열어놓은 상태가 되면 그럼 100% 빙의가 옵니다. 빨리 닫아줘야 돼. 이 말 새겨 누르시고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있는 것과 강제로 열었거나 귀문이 있는 거는 빌고 닫고 닦고 풀어가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지금도 어려운 시국인데 운명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라. 나는 진짜 주장합니다. 똥부했어. 어떡해.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우리 행복합시다.